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진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아이진이고요. 전목고도는 18549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30일 오후 4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이진 오늘 갑자기 장막판에 갑자기 장막판에 메스세 엄청나게 붙었죠? 갑자기 어떤 뉴스도 없이 뉴스도 없이 갑자기 메스세 엄청나게 붙으면서 후루룩 하면서 갑자기 5만원 뚫어버렸습니다. 동시효과 때까지 올라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메스세가 받쳐주면서 올랐고 현재 확인된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계속 막혀있었던 44,000에서 45,000 구간 계속 치더니 오늘도 계속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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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더니 결국에는 뚫으면서 강력하게 상승세가 나아줬네요. 일단 임상 승인인가 생각도 되는데 승인이 아직 뜬 건 아니에요. 아직 뜬 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수상합니다. 어떤 뭔가 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선취매 세력이 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현재 이렇게 전고가 돌파를 하고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만 3백원 고가 마감을 시켰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약간 상승세가 나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도 되네요. 일단은 오늘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았죠. 일단 장 막판에 좀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상승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내일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뉴스가 나온다거나 공시가 뜬다던가 어떤 호재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래량 동반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현재 굉장히 좀 어려웠던 구간을 드디어 뚫어냈습니다. 지금 확인된 뉴스가 없다는 부분이 살짝 그렇긴 한데 일단은 오늘 바이오 육성방안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금 바이오를 제2반도체로 키운다. 석박사 인력 쟁탈전 치열하게 되면서 이 mRNA 관련해가지고 이제 석박사급이 100여 명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아이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좀 인재 이탈이 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큰 회사들에서 막 데려가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대처가 나오려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바이오 육성방안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선도기업 8곳 키우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아이진이. 아이진이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회사들이 포함되는데 일단 혹시라도 이거 있나 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일단 뭐 여기 아이진은 없긴 하고요. 어쨌거나 그렇다면 거의 뭐 임상승인 쪽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요거 요거까지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제 아이진 주주 코로나 백신 임상승인 국민청원 그래서 요거 이제 아이진은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백신 개발 빠르게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뭐하냐 아이진 같은 경우에 6월달에 신청해가지고 지금 두 달 지났죠. 딱 두 달 됐습니다. 딱 두 달 됐는데 지금 이제 승인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두 달 정도 됐으니까 진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됐으면 나와야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청원에 올라가게 되면서 좀 많이 알려져서 알려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네요. 일단 뭐 아직 아직 뭐 나오고 있진 않아요. 임상승인 관련해가지고는 뉴스도 특별히 없고 공시도 없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선침해 세력이나 혹은 뭐 다른 다른 뭐 숨겨진 뉴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굉장히 좋은 상승세 보여줬고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주봉상 지난주 괜찮게 만들었었죠. 대신에 여기 요 구간에서 계속 막혔던 4만 5천원 구간에서 막혔던 구간이 있었는데 지난주 괜찮게 마감시키고 추가적으로 뚫어주면서 올라와가지고 정별 완전히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상향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 그대로 깨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 달은 이번 달은 이제 내림이 끝나는데 대략적으로 요 구간까지 오겠네요. 일단은 이번 달 같은 경우에 내일 내일 하루 남았죠. 내일 하루 남은 부분이 되겠는데 내일까지 해가지고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뉴스가 나와줄지는 모르겠는데 뉴스 없이 한 며칠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백신 승인 날 때까지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자주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주면서 여기 지금 추세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게 되면서 추세 상단까지도 한 번 또 때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주봉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줬네요. 거래랑만 조금 더 붙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월봉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래량 그 전달보다 더 붙어주면서 먹는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으면서 먹어줬어요. 일단 먹어준 상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내일 하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해가지고 좀 더 거래량이 붙으면서 완전히 먹으면서 마감을 시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이제 딱 두 달 됐죠. 임상 신청한 지 딱 두 달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나아들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웬만해서 지금 다른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여러 바이오 업체들 좀 많은 소식들이 많았죠. 임상 실패한 애들도 있고 임상 승인 난 애들도 많이 있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았는데 아이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좀 이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박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같은 경우엔 약간 선침해 세력일 가능성도 있겠고 그래서 아이진 드디어 뚫어줬습니다. 드디어 뚫어줬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다 라고 하게 되면 4만 8천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주분들 축하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있죠.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장 시작 전부터 장전 브리핑을 미리 해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장전 미국 증시 전날 미국 증시 이런 현황 등 그리고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장전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이 시작되게 되는 9시 장이 시작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으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매수가랑 1차 목표가 손절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AP 두정보소에서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 이 테마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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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